네, 보이그룹 VIP와 볼부룹 인스타분들이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가수분들의 수석, 다른 가수분들도 축하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인터뷰, 수석사 가수분들이 다 오셔서 공연을 한다니까 많이 사줬습니다. 11월 17일 수능 힐링 콘서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3 여러분 수험생분들 많이 힘들 되시고요. 강남역에 오셔서 좋은 공연을 보시면서 힐링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17일 목요일 오후 5시 강남역 허브프라자에서 유타TV와 함께 만나요.